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나무로운 설가취 인사드립니다. 지금 보시는 나무는 포포나무 실생묘로서 5년생인데 이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실생묘라도 이렇게 열매가 빨리 열리고 과일이 중과 이상됩니다. 또 그 다음에 약효가 뛰어납니다. 뛰어나고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이렇게 열매가 지금 많이 달려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포포나무 포포나무를 이렇게 실생묘를 여러분들 이렇게 키워도 약효가 뛰어나고 열매가 빨리 열립니다. 이 나무는 5년생으로 지금 그 첫 과일이 이렇게 열렸는데요. 이렇게 그 여러분들 포포나무 항암 억제력이 있고 이렇게 그 이 나무의 농약을 농약을 한 번도 치지를 않았습니다. 여기 주인 우리 그 나무농원 주주님 전 대표님이신데 여기 농약 쳤습니까? 농약 한 번도 안 쳤죠? 이 포포나무는 이렇게 농약을 안 쳐도 농약을 안 쳐도 이렇게 정말 싱싱하게 잘 자랍니다. 여러분들 임실에 포포나무 특화 단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. 묘목 또 이런 실생묘가 또 필요하시면 3년생 또 1년생 2년생 다 있습니다. 여러분들 주문 전화 010-6608-4788로 전화 주시고요.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포포나무 농작에서 설가치 인사드렸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설가치 설가치